뽕뽕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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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누가 전력을 끊었어요 제가 열쇠를 또 보냈는데 조각상 아래에 있어요 그걸로 홈스위트홈에 들어가요 조각상까지 가야 된다고 아우씨 안녕하세요 아우씨 아니 여길 어떻게 들어가라고 아니 가스 개 미쳤는데 어디고 빨리 뛰어야 돼요 아니 어디로 뛰라는 소리야 미친놈아 아니 길이 밖에 여기다 여기다 아니 길이 반복되는데 그냥 빙글빙글 돌면 되나요 아니 깨어주든가 뺨을 때리든가 홀리 언제 나와 아우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개무서워 미친놈인가 봐 이곳에서 새로 만날 가족도 진짜 가족처럼 사랑과 지원을 아끼게 다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도를 자유롭게 걷거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배우는 걸 보셔도 좋습니다 과학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히고 있는 혁신가들과 함께하십시오 성실성과 아이들에 대한 배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리자가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 안 움직여 나 못 움직이는데 뭐야 나 일어났어 나 꿈인가 봐 뭐야 끝났어? 아 미친놈 아니야 안돼 나 줘 걔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도와주러 온 거야 아 이곳이 긴장되게 하나봐 여기까지 오기에 올리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빨리 설명해줘 나랑 같이 다녀줘 제발 나도 손잡아줘 와 아니 그냥 같이 해 다니면 없네 빨리 움직여야 돼요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에 꽂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부역에서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헛잔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아 이런데 그거예요 이씨 말을 해줘야 될 거야 미친놈인 것 같은데 아 ㄹㅇ ㄹㅇ 사빈데요 비디오 있나요? 비디오 있나요? 아 진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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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빙신년 잠깐만 이거를 아 이걸 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전 못 쫓아오는데 아 아 아 Ep 아 아 아 아 손이 너무 딸려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 범위가 된다고? 넌 파피의 천사지? 우린 구하러 왔구나 뭐야 여긴 구할 게 없어 여긴 캣넘의 집이야 수많은 눈이 널 지켜보고 있어 나이? 굶주린 상태야 저게 바로 캣넘이야 프로토타입은 괴신이고 이건 이단자가 받는 형벌이지 너 이단자였어? 넌 한명을 피하려고 캣넘을 따르고 그 백가로 먹이를 얻어 우린 싸웠어 잘 들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 넌 살아야 돼 나도 나가고 싶은데 너랑 파피가 이 모든 감기와 고통을 끝낼 수 있어 안 돼 만지고 그냥 빨리 가 뛰어 어디로 뛰어? 아 반대로 뛰어야 되는 건가?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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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 구지 같은 삶 근데 저 세기는 나가라면서 나가려는데 왜 야라린? 아니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왜 야라리야 너무 가겠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16. 16. 18. 19. 20. 21. 21.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